안녕하세요. 하모니카 구씨입니다. 하모니카 오래 하면 폐활량이 좋아집니다. 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? 제가 오늘 어렸을 때부터 하모니카 했는데 10살부터 했으니까 저는 20년 넘었어요. 20년 넘게 한 하모니카 연이사의 폐활량은 어느 정도 될지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준비! 4분 가슴 설탕을 поймали 친구들 중 3분 가슴 설탕과 성탄이 고춧가루 멍멍한 기분을 느껴진다고? 기분이 왜 나나? 계속 묻어보는 건가? 힘들어, 이렇게 이렇게 안 하면 어? 나갈까? 으아! 으아! 이거 못해!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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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30초! 으아! 으아! 이쁘!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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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정도 될 것 같은데?